앞서 그 그 채 gpt 로 작성한 글을 제로 gpt 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100% ai 가 쓴 글이라고 이렇게 테스트가 됐잖아요 그 다음 영상을 찍다가 사실 그 영상도 그 녹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더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앞서 쓴 글을 앞서 쓴 글에 ai 가 쓴 글을 제가 수정을 해서 변경을 했을 때 제로 gpt 가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지 그러니까 제로 gpt 가 사람이 쓴 것처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그 그 채 gpt 가 작성한 글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을 하면서 수정을 했는데 오디오는 녹음이 안 돼서 지금은 그냥 더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보시면 그냥 짧은 시간에 제가 반디캠을 쓰고 있는데 10분이 제한이더라구요 어 아직 그 유료 버전 사진 못했구요 그래서 10분 안에 음 수정하고 제로 gpt 에서 테스트 해보려고 조금 급하게 좀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보다는 어 구조 자체를 챗 gpt 가 만들어진 기본 베이스에서 어 구조를 어느정도 수정을 하면 제로 gpt 가 사람이 쓴 오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글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가능한 많이 수정한다는 어 생각으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구요 저는 결과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또 음성이 안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 위에 더빙을 하고 있는 거라 참 놀랍습니다 둘 다 좋은 툴이라고 이제 전 생각이 드는데 음 네 채 gpt 제로 gpt 둘 다 이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는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 때 웹사이트 만들 때 이제 쓰는 툴 중 하나죠 자동화된 툴 몇 단계만 거치면 자동으로 웹사이트가 나오고 정말 좋은 템플릿도 많고 플러그인도 정말 많아서 원하는 기능은 가자 다 쓸 수 있는 무료인 플러그인도 많고 템플릿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기능을 원하면 또는 편리를 원하면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구요 정말 좋은 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수정을 하고 있구요 오픈 소스 구 네 사실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용을 보면서 영어로 작성해야 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름 네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네 현재 수정을 하고 있구요 이전 동영상은 소리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왜 소리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음성 캡처 프로그램 하고 오디오 하고 이게 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4분 정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네요 아마 제가 1,2분 정도 더 수정을 한 후에 이 캡처 프로그램도 리밋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정을 그냥 포기한 것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 제일 마지막 문장은 수정을 못 한 것 같은데 네 계속 수정을 하고 있구요 어떤 캡처 프로그램 사용하시는지 댓글에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0분 이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반디캠이 안되니까 지금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구요 혹시 반디캠 외에 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댓글에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ChatGPT를 이용해서 글을 작성을 할 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페이크는 아니고 좀 더 좋은 문장 좋은 글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이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거나 알고 계시면 댓글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수정을 하는 것 같구요 네 인 에디션은 이전 영상에서 약간 문장 내에 단어만 수정을 할 때 넣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킵을 했구요 오타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제 기억으로 제로GPT에서 검토를 할 때 그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참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미국에서 하는데요 미국에서 항상 영어를 써도 불안하죠 한국만 써도 불안한데 왜냐면 문법이라든지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 특히 영어는 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 이런 분들에게 한번 그 프루프 리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자세히는 또 못 봐주시죠 고맙지만 또 그런 거 부탁하기도 쉬운 건 아니구요 반대로 저도 뭐 어느 분이 한국어 프루프 리딩 해달라 너무너무 좋죠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구요 네 거의 이제 수정은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카피를 이제 했구요 이제 카피된 부분을 제로GPT로 옮겨서 이 부분은 이전에 있던 거니까 없어버리고 지금 이제 넣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타들이 보이는 부분은 ChatGPT에서 바로 수정을 못했지만 웹에서는 수정을 해줍니다 참고로 구글 크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tect Test를 눌렀구요 텍스트를 눌렀구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50%는 49.31%는 AI가 썼다 라고 지금 제로GPT가 보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놀랬어요 놀랍지 않아요? 네 정말 ChatGPT 이용해서 반을 썼고 반은 반보다는 좀 적게 네 수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더 많이 사실 처음부터 다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? 그러나 100% AI가 쓴 글을 제가 글쎄요 저는 한 20% 수정했다고 보는데 제로GPT는 49.31% 그러니까 51% 정도는 사람이 썼다고 보네요 고맙네요 둘 다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못을 박을 때 손으로 박을 순 없잖아요 툴을 쓰잖아요 망치 스크류도 그렇고 그러한 툴을 어떤 툴이 있는지도 아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툴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점 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어쨌든 AI가 쓴 글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제로GPT가 사람이 쓴 걸로 보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둘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써야지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상 테스트한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